으 으 아 약간 지워 하시면 빨리 좀 내고 어떻습니까 어느정도? 어떤데요? 식사하시고 하시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여러 가지의 인생을 사람들이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목적하는 것이 비즈니스가 됐든 또 공직에서 출세가 됐든 정치가 됐든 뭐든지 자기가 조그마한 큰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잘 안 됐을 경우에 그것을 사회의 탓이나 주변 탓하기보다도 잘 안 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 정확하게 대충 대충 언론으로 하면 한 70%까지는 전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은 저는 대수로 보는 겁니다. 국회의원도 보게 되면 2선 3선까지 대충 대충 갈 수 있어요. 그 이상 큰 사람은 머리가 있고 정확하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정확한 것은 우선 본인이 노력해야 돼요.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암전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각자 정확하게 가공을 대행하는 사람 이것을 서로 찾아서 제휴하고 신경을 맺고 그래서 정확하게 하는 모임을 하는 사람 끼만이 비즈니스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느님의 운청을 받아서 정부 나이서부터 아까 우리 사회자가 내가 26시라고 했는데 내가 23살 때 도시학교 가고 최연소 검사를 10년 동안 했어요. 지대핑 안에 저는 경찰직원을 하면서 내 밑에 예속된 부하들에게 제가 제일 분도하는 건 첫째 일하지 말고 놀아라 그럽니다. 아니 무슨 소리냐고 뭐냐고 놀아라. 그러면 하루 일찍 전에 한다면 와서 뭐 항의를 시작하게 되면 일할 거야? 일하겠다. 그러면 정확히 해. 정확하지 않으면 네가 일한 것 때문에 시간만 남기하고 큰 시간만 남기고 큰 시간만 남기고 정확하게 해. 그래서 이제 현재 국회에 들어간 검찰 출신 변호사 중에 90%가 이 공안부 출신이에요. 내가 공안부장을 검찰에서 제일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훈련을 시키면 정확하게 해.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검찰에서 잘 됐고 두꺼기가 진출하고 있는데 우리 암희전 멤버끼리는 서로 신경을 나누면서 지금 분위기는 해외 한인 회장들한테 제가 우리 암희전 멤버 암희전 멤버 전부 우리 김종석 변호사와 같이 편지를 보내고 통화하다고 해서 해외 도폭기업인들이 우리 암희전 멤버끼리 많이 모르신하고 있고 우리 여기 있는 멤버들뿐만 아니라 전국 각 시도에서 괜찮은 기업인들을 전부 암희전 멤버에 제가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암희전 멤버 중에 전 세계에서 기업인으로서 또는 사회인으로서 정확하다. 그 사람은 암희전 멤버이기 때문에 좋았다. 하는 평가를 제가 만들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우리가 국가 도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을 갖고 있어요. 70년대 국가 도약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거기에 가장 핵심은 정확입니다. 정확. 그래서 우리 멤버 중에 정확한 사람들끼리 5명, 10명, 20명 이렇게 합쳐서 내가 비즈니스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검찰에 있을 때도 주변 친구들, 후배들 내가 비즈니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내가 곧지 않으면 다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그런 면에서는 우리 회원들한테 자신있게 고민할 수 있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건 정확성이에요. 본인 스스로 반송해야 됩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정확하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느 정도 부지런해야 돼요. 인간은 우묘한 사람도 많고 게으른 사람 게으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게으러서 그냥 만족한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무전 멤버의 아무전 회원을 계속 오면 순간적인 재미가 있다 없다 문제를 떠나서 3년, 4년, 5년 후에는 눈에 띄게 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중간에 좋으신 분들 많이 모시고 오시고 매번 할 때마다 한두 사람 모시고 와서 재밌게 합시다. 재밌게 하면서 아무전 멤버들 아무전 멤버들 오늘 했더니 돈도 벌고 사회적으로 진출도 잘 되고 여러 가지 잘 된다 하는 평가를 만들 테니까 여러분들 같이 재밌게 합시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는 블루오션이 농업이 농업이 농업이에요. 아그리크 그렇죠. 농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최근에 국가정책이 과거지향적으로 되다 보니까 안 되고 하여튼 대한민국도 농업 위주로 될 겁니다. 특히 고령화 서해가 되기 때문에 저는 나의 90 넘는 사람이 회고를 올 수 있는 게 있어요. 나는 젊어서 60에 인생 끝날 줄 알고 60 이후는 전혀 인생 설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60 58세 관두고서 계속 살다 보니까 날라신 눈을 뚝 또 살고 뚝지도 않고 벌써 92세가 됐다. 아이고 지난 30년이나 헛살았다. 부산 어느 책에 그런 일이 있는데 앞으로는 더 그 이상이 될 겁니다. 101세 난 김영석 교수가 본인의 황금 시기는 70대 80대였다. 울렬 겁니다. 그분이 행운을 쓰셨는데 하시고 또 강의받으셨는데 앞으로는 이제 지금 50대 되신 분들은 나이 노는 다음에 해보면 90세가 황금 시기였다. 얘기가 올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인생 설계를 정확하게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제외해 갖고 그리고 거기에 뒷받침될 것이 악의 걸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노인민 오수와 서로 저사람이 믿을 수 있다 정확하다 하는 평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손잡고 농업에 할 수 있는 여러가지 관심을 합니다. 또 우리 농업 기원은 우리 멤버 중에 최 대표님께서 아주 대박하시고 농협을 꽉 잡고 계십니다. 농협이 상당히 도미가 크고 돕고 돈 벌 수 있는 게 많은데 어리숙해 어리숙해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 다녀올 수 있습니다. 여기 아까 상하이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상하이에 저도 중국에 각 도수 다 다녀봤고 4년 전 사용하고 있는데 금융역에 상하이 다녀와 또 가까운 사람이 확실하게 눈을 달라는 게 뭐냐 이 신호등이 바꾸고 100% 쓰고 100% 다 지킨다는 거예요. 꼼짝은 못해요. 중국사람은 왜냐 이 CCTV하고 독재를 하기 위한 체제가 완전히 닫혔기 때문에 그런 분야 잘 돼있어요. 잘 돼있는데 중국의 약속을 지키는데 정확성이 없기 때문에 아직 중국사항들 동무기에는 문제점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5월달에 생일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식사도 하시고 시작된 날씨로 대부쪽 만나서 판단도 하시고 학교 명함을 많이 교환하시는데 교환 안 하신 되기 교환 해주십시오. 식사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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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